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김일봉 총파교실 2017년 4월 21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4월 20일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화세상에서 용초사 제10기 6차 워크샵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워크샵의 주제는 충수 총파스캔입니다. 우리 이금호 선생님하고 또 박상로 선생님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모델도 대주시고 또 총파스캔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정말 강의가 진지하고 열기가 넘쳐서 예정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때 11시를 넘어가지고 끝났는 것이 11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금호 선생님이 집에 가신다고 애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참여하신 8분이 모두 다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렵지 않은데 이금호 선생님이 경기 돌아와서 아마 집에 가실 때 좀 힘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용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초사는 지금 현재 10기가 있고 7월 초 13기까지 지금 예약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5월 달 6월 달은 마감이 됐고 7월 달 용초사, 7월 초순에 한 용초사가 8명 정인 중에 1명만 자리가 남습니다. 지금 제가 용초사를 하니까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오시기가 좋습니다만 특히 부산이나 대전이나 강원도 계시는 분은 용초사에 오시고 싶어도 오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토요일 오후는 오실 수 있지만 목요일은 8시 반에 진행되니까 지방에 계시거나 먼 지역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김일봉초음파 토일 집중 워크샵을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16일 토요일과 2017년 7월 20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영산구 신계동 대리미 편아시아 상에서 총파하고 그 시작을 합니다. 이날 7월 15일, 7월 16일이나 20일, 23일은 일정은 똑같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5시간에 걸쳐서 간장, 담낭, 광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최장, 답삭성의 회인이 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원은 8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5명 소수로 진행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홍산구 신계동 대리미 편아시아 상에서 합니다. 참가 학생께는 총파 스캔, DVD 셉터 2장, 7장짜리 셉터입니다. 여기 33만원입니다. 참가비는 88만원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88만원에 33만원 빼버리면 55만원이죠. 그러니까 이틀간에 걸쳐 10시간을 배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에는 053-743-2089, 010-453-2089, 모바일은 IL-BONGK의 한벨정 넷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 영초사 7월 15, 16, 22, 23일은 수도권 아니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전라도, 강주, 전남, 전북 이런 게 멀리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멀리 있는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받아주겠습니다. 많은 등록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